다 같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릴까요 2,3 우주 Like!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이렇게 노동자음악대축제 이렇게 또 우주소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날씨가 춥죠 여러분 다들 감기 걸리시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? 네 지금 또 저녁이라 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 저희 우주소녀가 또 분위기와 열기를 한번 달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? 네 그래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건데요 다음 곡은 어떤 노래죠? 네 저희 다음 곡은 이제 라라보 전에 활동했던 부탁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바로 다음 곡 설레는 밤 들려드릴게요 렛츠고! 네 아주 열기가 후끈했네요 오늘 이 노래 듣고 설레서 반점 설칠 것 같아요 어머 소정언니 어딨어요? 네? 아 언니 보고 멘트하는데 언니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있어요 그쵸? 네 저희가 좀 더 내려가서 가까이 보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안전생활을 위해서 네 무대에서 이렇게 되게 내려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 내려고 싶었죠 그냥 뛰어갔다 와요 가까이서 보고싶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하고 다영이가 저희 둘의 얼굴만 보여주고 왔어요 맞아요 가사는 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 가까이서 보셨나요? 네 네 실물파요 화면파요 아하하하 실물파요 또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또 내일 팬미팅인데 이렇게 또 우정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 내일 볼 수 있으면 보고 다음에 보고 정말 오늘 그래서 저희한테 설레는 밤이잖아요 지금 네 오늘 콩닥콩닥 해가지고 잠 못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좀 설레셨나요?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이에요 저희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잘 보이죠? 네 정말 마지막 곡인데 어 이제 좀 봄이 오는 것 같죠? 여러분 오늘 좀 추웠지만 이제 봄이잖아요 네 봄과 제일 잘 어울리는 곡 뭐게요? 네 걸그루 봄 노래의 띵곡이죠 네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반겨주셔서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세요 후우 네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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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